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지금 우리 친구들 좀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 미안한데요. 우리 이쪽에 자석의 순서대로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어서 자석에 우리 아이들만 앉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 내려와서 자석에 우리 친구들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내려오세요. 앉은 친구들만 사진 찍을 수 있어요. 내려오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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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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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